딱 1분만 집중해봐 내가 진짜 좋은 것 알려줄게 첫번째 내용은 자전거보험이야 주민등록상 강서구 주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가입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이고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모든 사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갔더라도 사고일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되었던 주민도 포함되는 것도 알아더 보장내용으로는 사망, 후유장애, 상해위로금, 입원위로금, 벌금 등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사육과 발생하면 콜센터에 문의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돼 타보험과 중목 보상이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봐 두번째 내용은 자전거 수리야 강서구 교통행정과에서 찾아가는 무료 수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운영해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인데 비가 오면 운영이 중단돼 점검 대상은 생활용 자전거이고 브레이크, 핸들 점검, 타이어 점검, 오일 점검 등 여러 항목에 대하여 점검해 사망용 전문가용 자전거는 제외되는 것을 알아도 부품 교체를 제외하면 무료이니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링크를 확인해봐